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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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러면 넌 내 화면보는구나. 나 개똥 싸는데? 지켜보겠스. 오겠스. 이러면 넌 내 화면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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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넌 내 화면보는 기술이 필요함. 이러면 넌 내 화면보는구나. 나두 피부가 없어요. 뭐가 이렇게 답답하지? management Evolutionださい przep bites. 아 개답대 아냐 우리 다시 리그룹 해보자 리그룹을 해보셨라 아니 전날 각계전투 하잖아 한 3명씩 따도 못들어가는데? 자녀야 왜 이렇게 웃기냐 라인형 들어가요! 아니 내가 딜러캐리 할게 탱커 넣어줘 왜 지금 아나 피해? 아니 안돼 아 잠시만요 여러분 이거 좀 에바같아 우리는 언제 해 뭐라 해야겠다 얘 아니 이 형들 진짜 놈은 팟이네 아 나 멜시 하라고? 땅 멜시? 아 진짜 넌 진짜 멜시 하긴 싫어 아나 한다 하긴 아나 하겠다 자시가 멜시 아나 하겠다잖아 넌 또 죽이면 되잖아요 뭘 걱정하세요 아니 또 죽이겠는데 이걸 왜 못 믿는거야 우선 내가 못하고 있기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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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터진다 내려와 아니 근데 이게 다 따로 딸려 아 내 발이 그 발이야 다 따로 딸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다 따로 다녀 형들 진정해요 뭐야 걍 마자여 근데 내가 artık 뷰로 있다고 Shaylla 2층 멕코드 뒤에 있어야 제이어스의 정계란 내 구두하.. 심각하다 심각해 들어와봐 들어와봐 아 초월 썼어 초월 방금 썼어 초월 방금 썼어 진짜 답답해 진짜 개울바야 어어어어어 미에바야겠네 빨리 끝내줘 저기까지 밀게 되잖아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애들이 다 따로 날라 다 답답해 수기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사내가십시오. 딱 말이에요. 뭐 할까요? 팔아 놓고 갈게요. 우선 이건 안될 것 같아. 내가 이거 따져도 못 이기는 거면 답이 없어요. 누가 따주는 거야? 내가 3마리 따져도 못 이긴 건데? 이거 따로따로 따준 거 아니에요? 왜 뭐라는데? 3마리 잡았는데 3명 따졌는데 못 들었잖아. 나 호그 잡는다고 그러는데? 그냥 상대 힐러 2명 봐. 근데 되게 웃기긴 웃기다. 근데 위도우가 진짜 충성화 잘 쌓아줬네? 맨 처음에 3명 따졌잖아. 근데 그거 뭐죠? 말하는 사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내가 느꼈는데 바람사랑도 봐라. 응. 가자. 나 병일 쓰레기일 것 같은데? 메르스 쓰레기죠? 어? 레지야 원숭이 좋아? 진짜? 호그 위스턴? 쓰레기업 아닌가? 너무 웃겨. 왜? 이걸 좀 웃겨. 확인했어요. 아이 진짜 웃기다. 아, 너 목소리를 적혀야 되고. 그대 지금 혼내서. 1-2-2-1 1-1 1-2 1-2 1-3 2-3 2-3 wow 바로 살리죠 너무 내가 계속 치유할게 힐링 트레트 온다? 위도우 쪽 간다. 나 위도우 케어 못해. 간다. 고마워요 메르시 누나 야 원숭아 빼봐. 힐 벤이야. 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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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상대 아나 피해. 이거 너무.. 자리가 애매하네 어? 트레 좋다. 트레트. 트레 볼 서런이 위도우가 보다. 벤 애물 이뤄 tas 네 1조 빼봐. 1조 일 벤이야. heights 아나 받을 합니까 어? 아.. 아 미안 나 따로 먹었다 어? 에이? 원숭아! 야 위도우 뒤에 2층 2층 농굴 속에 이거 졌어 쏘 거야 왕몸을 멈춰라 아니요 비밀 안에 한 번 더 밀볼 수도 있어 소기하지 마 아 나 에프가 급격이다 아 뭐야 궁 쐈는데 뭐야 아 내가 막았는거 아니였어? 야 위도우 컷 위도우 컷 할머니 할머니 앙 왔다 안 돼 뭐야 뺄 수 없지 다음에 만나요 아니요 만나고 싶지 않은데요 이 새끼가 문제인 것 같아 뺄 수 없지 나 너무 못했다 근데 진짜 심각하게 못했다 아 진짜 어떡하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근데 나 진짜 못해긴 했을 때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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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고복이 그냥 변신이네 뭐요 전판 바뀌었다고 거 저거 어디서 봤는데? 뭐라고? 다카리 다카리 상대방 갓준 어디서 본거 같아요? 아니 뭐라고 했는데 너랑 충수랑 동시에 얘기했어 아아 그러네 알겠어 수양은 정신이야 가장 든든한 아군이야 그냥 오빠 편한거 하세요 근데 이거 저도 상관없는데 혜성형이 나 괜찮아 그래요? 언젠가 올라가겠지 아 오빠 이거 점수 올려야돼요? 그래도 열심히는 할게요 그닥 점수 안올리고 재밌게만 하면 돼 재밌구만 같이 하니까 나도 뭐라고? 뭐라고? 저녁야 같이 하니까 재밌다고 떨려? 나랑은서? 뭐 떨리냐고? 아니 떨었다는 거 아니야? 떨어지 아니 뭔 소리야 좋다고 아니 둘 다 키가 진짜 발음이 안좋네 아니 승수 승수 좀 이상해 유니버이가 좀 안좋아 많이 아 나한테 힐 바라지마 나 딜로 일해야돼 이거 조졌다 조졌어? 뒤로 빼봐 뒤로 빼봐 왜냐면 돼지 있어 아 아 저 에이미 아 와 위도우 귀엽다 정면에 한조 기인식 저거같애 아 잠깐만 아 잘났다 겉에 돼지랑 겟지랑 다있어요 아 한조까지 터 힐링 좀 더 내 힐 한 번 줄 수 있나? benefits 힐킹을 찍으시죠? 힐킹을 찍으시죠? 우리 막 할 수 있잖아 아 근데 핑으로 찍는게 위치가 들리니까 아니 들리는데 다하게 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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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돼지 그래 빠졌고 돼지 오른쪽 원숭이 빠져봐 야 안 빠져 어? 어? 안돼 빠져야돼 빠져야돼 우리 총수 없다 알지 죽으면 안돼? 알았어 안 죽어볼게 그냥 무조건 빼 어디 어디 오오오오오오오 아 앴툰이 왜 이렇게 웃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빠 웃기대여 민혁이 어? 내 걸로 켜졌어 어? 내 걸로 켜졌어 어휴 아!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엘파잖아 아 창졸이 아니라 학사소 날렸는데 겨우 전문기 얘는 하성오빠랑 있을 때가 енной 직원따가 보낸 가상 continua 전에도 느꼈는데, 진짜 개웃겨도게. 어! 아! 어! 아니! 아 이거 다른 거 보고있어, 다른 거 보고있지. 그럴 수 있지. 거기 둘 다 무리하지 말고 빼. 위도 공 15초 타야지. 아! 아니! 방금 뭐죠? 방금 뭐죠? 이렇게 했나? 완전 잘 보인대, 여기. 아, 몰랐어. 썩아주는 새끼. 힐팸베, 힐팸베. 어, 쟤 수 없어. 나 앞으로 나가도 될까? 아니! 저게 위도 있어서. 위도우는 정말 아픈데? 뺏뺏뺏뺏머리 보여줘. 조화라도 줄게. 맥크림 맞혀. 맥크림 오른쪽. 한조도 왼쪽, 한조 왼쪽. 한조 정면. 맥 죽었다. 있잖아요, 빼라고 할 때만 빼봐. 응? 그, 그것만 해서도 될 것 같아. 응? 알았어, 내가 그럼 쿨 생각해서 말할게. 오케이, 오케이. 어. 다 빼. 이제 다. 우리 메르시 진짜 웃긴 거 알아? 자꾸 위도우 죽을 때마다. 패딩 치는 거 개호중이야. 뭐라는데? 좀 더 머리 보여줄래? 아, 점점점. 아아. 잘 뺐다. 원숭이! 아니. 아니, 에이미. 거, 거점, 거점. 와, 나 거점 없어.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용, 용이 있어. 어, 잠깐만. 어우. 어우, 죽을 뻔했다. 먼저 볼게. 저격수다. 바로 때라고. 야, 위도우 왼쪽. 위도우 반. 나이스. 나이스. 좋잖아. 이 생기 진낫어. 안 보여. 안 보여. 죽여버릴 거야. 내가. 어! 나 힐금이야. 개 잘했다. 오오오. 혁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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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할 수 있어 어때? 아까리 한 줄까? 아유 푸카해 근데 왜 이래? 그럼 뭐 하면 되지?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어? 누가 다 불렀는데? 하아 하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다 적은 생각해본 적 없다 비도 사회 공법 졌었는데 으 으 으 으 읽 마 아 2 으 으 으 뒷 동 né hasta 쥐 으 눈이 크게 뜨고 잘 보라구 집중을 티바 충수 오늘따라 욕 많이 하네 충수.. 아.. 아 나 이거 마이크야 충수.. 아 디바가.. 디바가 뭐 쓸모가 있으잖아 물동 누구야 그래서 와 저 새끼 좋아해 공법까지 달고 있네? 충수.. 모리타야 나 1번 좀 나 왜냐면 못들어갔거든 위도우가 너무 정면에 있어가지고 나 아직도 못가서 그냥 와, 나 맞춤맘서. 와, 여인수 참. 나이스. 근데 어차피 또 살릴 거잖아, 저 새끼야. 어, 살렸어. 여기 그냥 진짜 윈... 윈스타만 있으면 진짜 할만한 거야. 왜, 왜 말도 안 되는 욕심부리지? 와, 메르스가 또 살렸어. 위도우. 위도우만 살리네. 오, 한나 맞췄는데? 나이스. 안 들어오네? 아니야, 근데 지금 메르스 그 쿨 없어서... 못 살릴걸? 야, 겐지 1인구 써버리는데. 어, 큰일 났다. 나 걸렸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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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쏴다 으힛 엊어 아 어떡해 으으흐흐흐흐흐 와 죽도왔네 죽도와나 뭐야 우리도 주지도 않아 죽지마 아니.. 우리 왜 메르시 없어지느냐?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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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처럼 아.. 아 아 맥 2층 아니 맥 3층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오빠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해 내가 내가 3층 가느라 아 아 제발 방벽 진짜 거지가 있다 나이스 아 제발 힐 벤 1초 힐 벤 1초 야 겐 야 멜씨가 살렸다 멜씨 1벤 아 제발 진짜 어떡하지 그 게임을 접어야 될까 그 게임을 접어야 될까 죽을 왜 그레셔 공부했다 아 아 이거 안 되나 만나면 안될 애들이 너무 많아 우리 틀동이야? 틀금이구만 진짜 저 칸 진짜 한 마비 몇 년이야 얘네부터 안만나요 얘네 이제 안만날거 같고 얘네 이제 안만나요 아파부 어차피 안나오겠구나 중소 욕 오지겨놓네 그니까 아 진짜 잘하는데 욕먹으면 진짜 빡칠텐데 KD 올려놔야되는데 그래야지 인벤파드 좋아한다고 인벤파드 좋아한다고 아 근데 나 젖었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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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기대요 누가 민혁이가 민혁이? 민혁이 뭐냐 지웠대? 아니요 민혁이 가끔해요 아 가끔해? 공부 열심히 하나보나요? 아 엄청 열심히 하지 아우씨 사람 됐네 들어가면 뒤져 뭐 사람 됐네 뭔데 응? 사람됐때? 나 못들었어 사실은 전생이랑 말하잖아 사람 됐네 네 참 아 나 지금 메르시아잖아 메이요 이제 왜 이렇게 아나 좋아하지? 이런거 어떻게 해야해 왜? 아나 뺏겼어? 어 아 나 아나 총수랑 있을 때만 하려고 하는건데 연습하기 딱 좋아서 해봅시다 ư 아 슬슬해 얻었다 와 벌써ゆдül이 나시네 아 간만에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아 아 밤 밤에 갈라고만 10분이따 아냐 못하는거 안아놓은거야 그렇다고 다만걸 잘하는건 아닌데 흐하핳하핳핳 그래 그래 야타 괜찮잖아 아냐 나야 좋지 재밌어? 야타? 메루씨보단 재밌어 에이 그럼 해 야타 총수 왜 말이 없어졌어 총수 원래 말 없는데 총말때 원래 집중하나? 오빠랑 있어서 말 많이 하는걸걸요? 아 그래? 아 이싱인데 오빠 저 총수랑 하면 한 세마디 할까말까해요 아 뭐야 이대끼 그래? 질기 어딘가에 질량이 지고있게 고거 두 번한다 뭐가 죽었어 누구? 내가 해볼적 있어? 아 이새끼 너 던질갖고는데? 뒤에 트레더 저거 뭐야 아 이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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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마 한정장 일주고 싶은데 오빠도 일주고 싶은데 내 조화는 너무 약해 아 이새끼 아 이새끼 아 이새끼 나 멜시합 onde 어딨냐? 나 어디서 썼는지 모르겠네 아 이새끼 아 이새끼 아 아 아이새끼 아 이새끼 음 브론거 같긴한데 아이 진짜 못한다 근데 팔을 씌워서 약화하고싶긴 한데 어디던가 조화 벤패 총수거리, 탈퇴, 그 뭐시겠냐 아까 드론 입구 쪽으로 와봐 거기 상대 리스푼 코앞이라 그거 안돼요 달렸죠 야 메이 잘해 원채민 이유가 있겠지 총수 일어나죠 거기 겐지 들어갔다 오 야 메이가 근데 존나 멋있네 빠지질 않네 빠지지 않고 죽어버렸죠 원생님 싸 잡았다, 걱정사야 뒤에 뒤에 겐지 아 넌 큰일 나 사라 보조아 나 나 나만 믿어 보조아 달아줄게 요새 요새 그래도 나 못 믿어 어디서 겐지 표창 날라오는데 겐지 2층이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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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아 참 볼게 너무 많죠 안 돼, 안 돼 여기 낙사돈이란 말이야 누구야 나 와 루즈가 진짜 야 타임 죽인다 오 아 아나가 줘야 되는데 나 나 아니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아 큰일 났다 왕교 업무 하나 하다가 사봤어 사봤어 내가 승리할 수 없어 내가 승리할 수 없어 내가 승리할 수 없어 아 아 아 어 원숭이 아니 원숭이가 아니라 아 튕겨내기 쏘지 말아주세요 아 나 초월 있어 나 받았는데 왼쪽에 어 방금 소리 나는데 라인 아 나 잡고 나이스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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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아 아 아 야 멜스버 좋아. 나 얘기했어 참. 나 잘했지? 응. 진짜 진짜. 딜량 못살렸다. 너 방송 꺼도 될 듯? 안돼. 가지마. 아니. 이게 있을거야. 가지마. 그냥 켜놀래. 어차피 녹화 내용으로. 민혁이랑 너랑. 근데 저 약간 진짜 상한다. 아니요. 아니요. 잘하는데요. 저랑 승수랑. 아니면 저랑 민혁이랑. 저랑 민혁이랑. 아 셋이. 그래 셋이 있네. 다른 사람들 다 없거든. 그게 왜 셋이지? 그러니까. 세명. 어찌됐든. 저치됐든. 아니야 은하언니도 하고. 하기는. 뭐 하는 사람은 많은데. 뭐 하는 사람은 많은데. 현진이도 해요. 어. 그린. 그린 오빠. 근데. 저 뭐냐. 민주인. 거기는 빼고. 하하하. 이 새끼. 내가 친추. 셋째.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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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지? 오도에! oder 아니 ㄱㄱ 궁금했어요 우리 야나 없어 욕대 아 뭐야 누가 내 일평먹소 얘가 얘가 저거 힐벤 한 번 들어가서 잡을 수 있는데 제발 힐벤 넣어줘 아나야 이거 힐벤 한 번 가져줘 아나야 뛰어지말고 내가 왔어 아나 수면 빠짐 빠짐 야 야 왼쪽에 그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나 툴은 있거든 다 툴 안 쓱해 우리 메이벙 청소 머리 한 번 맞아 봤다 아 언제? 오십이인데 언제? 이게? 머리 보여주실? 아 에이 아 거 자리야 나 투어 리코드 씹어봐 무중해봐 아 아 아 구성바 한쪽으로 날아다니네 좋아 한쪽으로 날아다니네 오 아 아 아 너무 정신이 없다 너무 재미있긴 한데 너무 정신이 없어요 아 내꺼잖아 뭐야 배타고 있었어 아 개웃기 네 그거 있고 아 아 어 오빠 오빠 어? 제가 청소 거 매드무비 만든 거 있는데 보실래요? 어? 어디에? 어 주소 줄게 아 잠시만 어디로 줘야? 주소 어찌 줘 뭘 어찌 줘야 어찌 줘는? 배타고 이걸로 주면 되지? 친구 하 하 맞네 친구도 아니네 아 나 다 삭제했었어 오버워치 접 다 삭제했죠? 다 삭제했죠? 아 아 아 다 삭제하고 가가지고 그때 아 맞아 나도 나 그때 나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데 아니 진짜 다 삭제하러 가가지고 재미도 없고 뭐고하지도 안하고 해가지고 나도 혼자 남아가지고 진짜 얼마나 쓸쓸했는데 나 네 아이디는 안 지워진 거 같은데 지워진 거 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다 하하하하 불혈언니 하자 서수 괜찮다 아 잘하더라고 아 유튜브로 보는데 내가 그 인여기 거 있었대고 아 뭐라고? 아, 이게 진짜. 이 년 중이야. 그 뭐냐? 하니깐, 구도.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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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애가 학원 일하는 거고 지금. 응. 해갖고 나타난다. 하. 아, 이게 수고가? 아이디가, 아이디가 바뀌면 내가 계속? 선. 선. 우리가 모르는 아이디도 수십게 있어요. 아, 저. 수십게가 아니라, 막 하는 거야. 자. 저거도. 진짜 저거도 100개 채우겠다. 아나이키빠진. 아니, 아나. 저거야, 멜씨. 아니, 멜씨가 아니라 뭐야, 팔아. 야, 루스, 루스. 어, 아. 아니, 홀중이란다. 그 뭐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잠깐만, 아. 두가. 네, det, det, det긴 하네. 미안해, 떨어졌어. 모르니까. 또 한쪽을 뒤로 가고 있을까. 중국어. 아. 도미, 진짜 죽, 죽이고싶다. 저건 솔조가 봐줘야 되는데 두 intra. 아이. 아. 아. 아, 벌써 진다고? 아.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우리 위도우 넣었어. 미안해. 나 막 빨리 채워줄게. 내가 너무 쩔어. 나 97 줄 수 있어. 충전 달라했대. Z룰. 아, 오, 그래. 아! 맞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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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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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었어. 아, 잠깐만. 두피 너무 극혐인데? 아, 잠깐만. 두피 너무 무서워. 튀어나와, 튀어나와. 떨어졌네. 미쳤어. 어디 갔지? 저기. 아잉. 근데 저기 궁이 많이 안 빠져네. 우와, 이란을 하기도 하고. 으아악.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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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기만 한거였어? idei. 이비기만 한거였어. 아잉. 네, disseminated. 4 1 튀보 가면 일까? 설교 어딘가에다 습량이 지고있어 난 가도 상관없어 나 대신 듣기만 해 듣기만 해 티보 갈게 일을 직접 처리하는거니 8 2 1 아, 뭐 이러면 두 달 개 안 들어오는데 아, 뭐 이러면 두 달 개 안 들어오는데 저 파라 있어요, 그대로 얘네 바로 걷자 아, 이 쪽에서 안 돼! 다리야 다리야 잡았어, 잡았어 아, 이거 충격 태우면 붙여주겠어 못 잡았어 나 아까 비킬려고 와, 바로 들어가 다리야 안 돼, 어디 가 야 라인 너무 멀리 갔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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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개피 따지고 있어 걱정 안 해, 걱정 안 해 걱정 안 해 걱정 들어가야 돼, 걱정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와, 이렇게 뺏기나? 안전 먹으면 돼 게레스피, 무슨 컷 카라 어디 있는데 잡았냐? 이제 안철 잡았어 내가 계속 팀 라인이 게레스피 라인 1배 라인 1배 라인 1배 라인 1배 라인 1배 라인 1배 안 돼 안 돼 제가 해요 라인 살았어요 라인 살았어요 라인 살았어요 겉 좀, 겉 좀에 뭐 있다 겉 좀, 겉 좀 파라, 겉 좀, 파라 겉 좀에 파라 카라 또 피인데 오빠 비야 할 수 있어, 여러분 왜 안 돼 겉 좀, 겉 좀 도망가고 자, 겉은 뺏기 전투 그리스 스물러 그리스 그리스 그니까 그리스 아우, 다행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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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자리야 저거 한 번 끊어야 돼 아냐 캐워줘 캐워줘 다일벤 들어가자 나이스 혜성 오빠 말하네 1대 1 벌써 털면 안되는데요 우리도 하나 내리겠죠 이제 한 번 또 하잖아 18시간이면 하겠는데요 나머지는 택만 했거든요 진심 진심 화이팅 한번 이겨봅시다 남편 대기 여행 강급동원 더 들어와 주의 우리 억울 걸렸어 나 지금 뒤져려 야 둘 퇴소 LP LP RPH 아나 1 한번만 두피 뒤에 아 오그로가 너무 끌리는데? 아나 1뱀 빠져 동피의 매크리 전화의 매크리 나 궁은 있는데 안 쓸게 케어 줘 케어 줘 걔 쓸 때 한 번 말해 나오면 줄게 나오면 아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아니 걔 하고 있다고 아 뒤에 아나 1 한번만 제발 아 이제 자리가 공 있네 여기 공 2대 끌리고 있어 앞에서 한 번 빨라 봤어 우리 조합이 좋아서 아 아니다 아니다 빼보자 겐지야 그럼 뒤에 누구지? 아나 없어 지금 응 나 가고 있어 응 나 가고 있어 우리 아나 도착 두피 치킨을 다 빠져 두피 치킨을 다 빠져 오기 밖에 안 돼 오른쪽 야 겐지 1배 뭐야 오다가 아 다져봤어 다져봤어 뒤에 둔 피있어요 뒤에 우리 아나 네 다시 저희도 다 빠져 아 도망갔네 아 온다 온다 앞으로 와 얘들아 다 앞으로 와 우리 잠깐 잠깐 아직 아니 우리 아직 뒤로뒤로 뒤로뒤로 뒤로 애기 딱 피 다로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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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피 안 죽었어 등피 안 죽었어 그 다음 누룽공 없어? 우리 모이라공 이제 혼자 우리 흘러공밖에 없어 겐집 살짝 보여줘 봐 그래? 오른쪽 골목 아 못잡았네 돌진 자제? 도끼 그거 있으니까 아 제발 흩어져 흩어져 한 명만 죽이다 그리고 그게 나네 수리 재워놈 들어가 이제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다일벨 다행히 자신의 Specials 형이 지바나 워터 라이디 이제 sia 형이 지바나 다 나갔어 아 뭐야 내 그 펄스래 내 양념으로 먹어 아 그니까 저거 막타를 쳤다고 말하는 거 봐 아 개 웃기네 진짜 아니 아니 그니까 어 그래요 마인 KD 너무 좋다 지금 계속 재생되고 있긴 한데 아 뭐야 넘어가던데 잘 떼 봐야겠다 이거 자기 좀 수리 수리 원티드 신념을 위해 싸우고 야 잘방이네 아니 지금 총수거 보고 있는거 맞어? 어? 근데 섞여서 나오는거 아니야? 아니 대신 원티드인데? 그건 내껀데 아니 나 총수거 보내줬는데 지금 뭐 보낸거야? 아 아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 보냈어? 그거 내꺼야 아 잠깐만 조스거 다시 보내줄게 어 원티드 뭐야 근데 잘하네 엄청 조스거 다시 보냈어 아 나 여기서 멍청이다 멍청이냐 멍청이냐 대화창 메시지창으로 해놔 너무 침착한거 이거 다 찌들거 같은데 왜? 쟤 안들어왔어 아 안들어왔어 아니면 아직 픽을 안하는거 아 아 늦었다 늦어 어떡하냐 나 바꿀게 죽고 나 바꿀게 죽고 우리 아나와네 감당되겠어? 아니 안될거 같은데 그냥 비도있어 어 잠아 타라 타라 타르신 아 얘는 안내려와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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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인 저거 안될텐데 안되면 빼야돼 저거 누구지? 화조? 저거 안될텐데 저는 꽁 줄 사람이 라인밖에 없네 아 나도 그 에너지면 이거 내 사망가겠대? 다른루 넌 당해졌다 돌격해 저거 안될텐데 뭐야 나 방금 뽕겐지지었다 요 되게 조용히 하고있었어요 궁극기 충전중입니다 저것만 봐봐 이리로 가 갈게 아니 느려 터진 자리야 가온단 말이야 어 할거 없어서 온거야 할거 없어서 그냥 왔어 아 죽어버렸다 우리 총수 어 우리 총수 없어서 죽었다 망했다 총수 없으면 우리 지면돼 아 씨 야 그걸 왜 니가 박히면 어떻게 내가 일부러 가고 있어 어떻게 하하하하하 일부러 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가면 우리도 현대인 헤드팀이래 저긴 3딜인데 말이지 아니 우리 라인이 앞에서 튀어나가니까 내가 라인 케이어를 하려고 그거 같은 거 아니야 자 아 뭐 야 개무서워 정련 정련 아니 우리 라인 미친놈이야 진짜 아니 우리 라인 진짜 미친놈 건데 얘한테 맞춰줘 아니 우리 라인 미친놈 같아 와 미친놈 잘 확인 잘해 근데 너무 돌진하고 나이 빠져 라인 미친놈이야 아주 아우 내가 이럴 줄 알았나? 내가 미친놈이야 와 이러지다 완전 완전 아니 저 라인 저거 케어할 생각하면 안 돼 아 봐봐 저 미친놈이야 저거 아 이거 진짜 웃기다 라인 또 라인인 것 같아요 쟤는 깨어 못하겠다 미..미안? 왜 니가 미안해 야핳 내가 니 앞에 잡고싶어 아아 저거 미친놈 저거 미친놈? 저거 미친놈이야 진짜 저거 버려 아아 버리다 바 install 폐기하다 아니 그러자 하핳하핳하핳하네 하핳하핳 가건에서 일하면 가건땜 어이없어 흥 아 쌤이 뭐 살려낼 때마다 저거는 버려야돼 아! 아 미안해 나 놀래가지고 못 썼어 멜씨 딱 총 쏜다 내 이런 사람 아 쉬운다 형 저 새끼 계속 둥 채워주는 거 같애 쟤 던지는 건가? 저번 시간에 아 근데 그런 거 쓰고 또 잘했어 나이스 아 저 라인 봐 라인 봐 라인 봐 오빠 라인 봐봐요 어 조슈아 그쪽은 못 흔던네 전 못 흔던네 진짜 진짜 웃긴다 근데 아 저거 잡았어 근데 미러시랑 아니 그니까 내가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뭐라 할 수가 없잖아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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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짜증난다니까 충수 어디 갔나? 아 나 피하는 각 쬐고 있었는데 아 제발 제발 와 나 진짜 죽을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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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반대로 본다 반대로 충수야 머리 아파 야 또 잡아 나 재수야 야 민혁아 너 이거 이따 봐봐 절 막겠다 절아잉 왜? 어? 진짜 돌진만 박는데 다 잡아 뭐 여쭤? dalla 자 작년 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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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들어오자, 우리 라인 잘린다 이거 오빠 왼쪽에 팔아있어요? 아냐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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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나와봐 어 나 죽겠다 어떡해 잠깐만, 팔아 먹으려 라인 진짜 웃기네 ㅜㅜ ㅈㅜ 돌진 처치 몇이야? ㅈㅜ 돌진만 안하는데 솔직히 42시간이야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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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지리는데요? 뭐야 이거? 아 쉬구나 난 늘 하던데? 내가 라인돌진이 1.7인데 저 새끼 사면 2배야 손 지쳤어 또 무시게 돌진하고 계속 아 진짜 웃기네 야 민혁아 라인 돌진으로 처치 몇 나와야 돼? 돌진 처치는 잘 모르겠어? 이 미친놈이야 진짜 돌진 처치 10분당 평균이 3이거든? 네 거 한번 해볼까? 옛날 거니까 옛날 걸로 봐 볼게 라인 했을 때 몇 시즌으로 볼까? 4시즌 보자 4시즌 돌진으로 처치 평균 너 2거든? 제 3이야 나 그때 그럼 그때 봐봐 그때 그 300 몇 시간부터 300 몇 시간? 아 200 몇 시간인가? 그니까 2 그 때가 2야 기다리겠지? 우와 처음에는 거의 너가 2.0이거든? 제 3.4야 우와 저거는 뭐야? 왜 계속 시비 터어? 뭐야 나 어디서 맞았어?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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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지 공격력 증권 공격력 증권 공격력 증권 점점 공격력 증권 올리지 공격력 증권 pub 양념 증폭 양념 증폭 위치에는 내 반격이 없다 헉 오 오 으 으 으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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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히 나 시비 슬라이버로 시비 통당한 거 아니 근데 저 땅이 돌진 박아야 케어가 되지 이새끼는 어 얘 뭐 저거 케어야지 나 죽는 격이야 어 나 저거 못 살릴게 구비이나 쳐야지 아니 구비는 아니라고 배울이eger 안 되겠다 뭐랑 궁을 맞출이 나 아 뭐야 아 뭐야 미칭지 또 그치 화물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 옆에 정렬하세요. 아 위도우 정렬. 야 뭐야. 정렬하지. 정렬하지. 안되요. 자리가 국민이네. 야 충수와 위도우 계속 닿는데. 충수는 기원을 해야 되나? 나 완전 케어하고 있긴 한데 그냥 안나인게 잡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럼 약간 총 넣어 수 있어 뭔가 파츠로 하고 이제 먹던 없잖아 제발 제발 뭐 이래야 나 진짜 잘 피했다 와 나 지금 여기 계색 나 여기 죽을지 한다 힐을 안 좋은 사이에 해줘야될 아 죽었어 죽어. 이 층도. 나 힐 주고 싶었는데. 괜찮겠잖아. 나인 윈트로 덧백이겠다 내가. 천천히 천천히. 아아. 아 우리 우리가 가려겠습니다. 우리 다시 싸워요. 공격력 증폭. 아 니 체육이 있다. 와 위도우 기이 못하는데? 체육 기이 못하는데? 수고하. 수고하. 아 내 세계사. 뒤로 빼봐. 저한테 빼라는 말을. 하는 게 에버같은 것 같아요. 빼봐. 나이스 잘 뺐다. 안녕. 와 설마 지란다 이거. 빼도 오고. 아 나 이거 잠깐 케어 되면 살리고 싶은데. 안되겠다. 케어가 안되겠다. 라인이언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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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뺄게. 아아. 네. 저기 딜러공 없고. 위도우 프로그램 만들어줘야 돼. 남아도 다. 아니 운동. 아이고. 위도우.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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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쫄아가지금. 제발. 아. 라이닝. 라이닝. 아. 나 쫄아가지금. 아. 나 쫄아가지금. 아. 나. 사람이야. 나. 여척이. 으깨. 와. 전화. 바인키리 슈트. 사이드. 야 위도우로 봐야 되구나 위도우가 밀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아니다 너무 답답하다 어 답답하네 이거 중불이 밀만한데 2층 먹어야겠다 아 진짜 라인 돌진하면 이렇게 괜찮지 딱 뒤에 있을 수가 없어 불안해서 와 씨 위도우 진짜 위도우 잘해 어! 바탕수! 위도우 컷 밀세를 매 정! 아 미안 미안해 제발 라인 1홍 라인 이제 눈이 지났어 라인 라인 아 저 새끼 극혐입니다 진짜 하.. 극혐이야 조팍이 팀으로 만나지 않기 최후의 플레이 머릿사우네 하... 하... 와우 12시야 너무 재밌겠다 어 그래 어 오빠 내일 출근하시죠? 어 빨리 주무세요 청소! 청소도 학교 가야지 키 커야 돼 오빠 아무튼 그거 봐봐요? 보내준거 어 자기 전에 봐볼게 빠요 잘 가 얘들아 재밌었어 아네 다음에 봐요 아네 와 의욕 nope 올라오 아